직곡의 옛성현의 말씀 오늘은 일본의 유학자 사토이사이의 단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토이사이 배꼽 밑 단전에 힘을 주어라 사람의 몸에서 배꼽은 기운과 활동의 근원인 기를 받는 꼭지점이다. 생기가 넘치는 양기는 이 배꼽으로부터 발동한다. 따라서 기를 배꼽 밑에 모으고 배꼽 위는 힘을 빼는 게 좋다. 호흡은 배꼽 위와 서로 통하고 근육의 힘은 배꼽 아래의 단전 배꼽에서 6cm 떨어진 곳으로부터 나오게 하며 몸을 움직이는 게 좋다. 세상사를 생각하거나 이루거나 하는 일도 모두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모든 기능 역시도 모두 배꼽 아래 즉 단전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일본 유학의 대성자로 일컬어지는 백세의 홍유 사토이사이는 에도시대 막부의 최고 학문기관인 쇼에이코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는 어린 시절 밤에 유흥가로 나가 취객을 때리고 도망치거나 한 제법 난폭한 사무라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어른이 될 무렵 분연이 뜻을 세우고 수양에 전념하여 이른 작년기에 학문이 원만한 군자로 불리게 되었다. 나이 70세였던 1841년 11월 쇼에이코의 주칸이 되었고 그의 학덕은 날로 높아져 세상의 태산북두로 불리며 경황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 무렵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에게 역경을 강의하였다. 또한 그에게 강서를 청하는 다이묘들이 수십 명에 달했다. 막부의 요청으로 시무책을 올리기도 하였고 1854년 미일화친 조약이 체결될 때에는 하야시 후쿠사이를 보좌의 외교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의 학문적 사상적 특징은 주자학과 양명학을 절충시킨 것이다. 저서로는 그가 살아있을 적에 출판되어 대중들이 접할 수 있었던 언지록과 문집 에일루문 씨를 비롯해 90여 건이 있다. 1859년 여름 무렵 병에 걸려 9월 23일 밤에 쇼에이코 관사에서 향년 8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이상 일본의 유학자 사토 이사이의 단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